네, YTN 라디오 이지현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발언은 오늘이 아니고 어제, 어제 했었던 발언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태용호 의원과 함께 나눠보겠고요.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와 배경 살펴드립니다. 윤영걸 전 내경닷컴대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짚어볼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 이후에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갔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부터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낮에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강남구 소망교회를 방문해서 기도한 뒤에 강남구 논현동에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집 앞에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이 전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심류를 끼치게 돼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5년 동안의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제 입장문을 보면 자신을 사면 복권해 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뜻은 이제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왜일까요? 먼저 뉴스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과거에 할 때 아주 가열차게 했잖아요. 그때 피의식 같은 게 좀 있었겠죠. 그리고 또 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측근 윤 핵관이라는 사람 장재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지금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라든지 다 이명박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마음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고맙다는 얘기도 없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심려를 끼쳐들여서 송구하다. 그 표현이 좀 애매해요. 그렇죠. 심려를 끼쳐들여서 송구하다 그랬거든요. 죄에 대한 사과가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잘못해서 송구한 게 아니라. 그러네요. 좀 애매한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하려면 원래 고해성사는 자기 잘못을 뭘 잘못했고 진짜 반성하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내가 앞으로 회개하고 잘하겠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층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과나 반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좀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 자택에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친이계 의원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축하하는 자리가 됐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강하게 또 여전히 비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패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다라면서 이것이 윤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되물으면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발표하자마자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귀신도 곡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비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많이 아프신데 이렇게 퇴원하셔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일단 여야 입장은 엇갈리고 있고 이번 특별 사면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2명 감옥에 있었고 지금도 계속 사면이 됐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있었잖아요. 미국이 제일 부러운 게 그거더라고요. 국가적인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전직 대통령이 다 모여서 손잡고 기도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세계 10위권인데 그런 정도 할 때가 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화합통합이라는 의미에서 대통령했다는 분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면한 건 좀 잘했다. 하지만 좀 씁쓸하다. 왜냐하면 형기도 15년 남았고 벌금도 한 87억 남았거든요. 김경수 경남지사도 나오면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었다 이러는데 좀 반성하는 모습도 좀 보였으면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다고 해요. 잘한 건 이제 리먼 브라더스 1998년 국가적인 위기 때 잘 극복했고 자원 외교도 잘했고 경제적인 면이나 무난하게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잘못한 건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불화를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불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 받다가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슬픈 일이 좀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박 친위가 싸움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을 공천학살까지 해서 친박 연대가 생기기도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돼서는 친위에 대해서 또 상당히 또 수사를 많이 하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또 친위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또 앞장을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같은 순망치한 관계인데 불화를 하다가 서로 보수가 망한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통합화합 측면에서 좀 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 행보를 할까 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워낙 고령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국민의힘 이재우 상임고문이 이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빨리 결정할 것은 없다. 이렇게 좀 신중한 모습으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정치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하지는 않더라도 또 친 이명박의 인사들이 현재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더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오늘도 그런 말 이명박 대통령이 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다. 역할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측근에 이명박 계열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한 저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지금 41년생이니까 올해 81. 또 새해 되면 또 만으로 기준하니까 또 나이가 줄어요 또. 요새 80이면 또 더 펄펄 뛰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 했던 분하고 연배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또 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늙어서 제일 하기 좋은 게 농사하고 공부하고 정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군요. 로마 시대 때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농사나 공부는 안 하실겠죠. 정치를 하실 가능성이. 정치는 머리로만 또 할 수 있다 이거죠. 정치 활동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지금 보면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준인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80세잖아요.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도 얘기하면서 바이든도 정치하는데 나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봐야 되나요? 측근들도 있고. 측근들도. 과거의 mb계가 지금도 국민의힘에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정치를 해서 무슨 출마라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 출신들은 불도저처럼 또 밀어나는 게 있어요. 내 생에는 은퇴는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활발히 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계속되고 있는데 내년 1월 7일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민주당이 기한 연장을 제안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과 유가족 전문가 또 생존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면서 2차 기관보고도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 재발반지 대책 공청회 결과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함으로 국조특위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또 국민의힘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특위위원장도 지금 같은 의견 내고 있습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좀 부정적인 입장 보이고 있는데요. 협의를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응할까요 국민의힘이? 저는 국민의힘이 좀 어정쩡한 입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 같아서는 불참하고 끝내고 싶은데 또 유가족이라든지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는 하되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식으로 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가 진짜 내용이 국정조사가 확실하면 전 국민이 다 지지할 텐데 지금 보면 1차 청문회가 좀 내용이 좀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마약 수사하느라고 제대로 못했다. 또 대통령실은 뭐였느냐 이렇게 정치적인 초점에 맞추는데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또 유가족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공동 참여시키는 가운데 또 청문회를 하게 또 민주당이 추진하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조금 꺼끄럽겠죠. 그래서 좀 협의 결과 따라서 연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연장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입장이 바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용인 의원의 불법 녹취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던데. 특이의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톱이 됐는데 그것까지 사퇴까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중단하는 건 조금 저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유가족이라든지 국민들의 시선은 이왕 시작한 거 좀 뭔가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당에 지금 유리하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꾸 정쟁으로 좀 부각시키는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꼬리를 빼고 엉거주춤한 이런 자세 양쪽에 좀 비판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냥 좀 부정하거나 거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연장될 가능성이 한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반 정도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일몰 법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어제 본회의가 있었 어제가 아니죠. 본회의가 이제 다 끝났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일몰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법안들이 효력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몰을 앞두고 있는 법안 세 가지가 있는데 화물차 안전운임제 또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등이 있는데요. 지금 이 법안들 모두 여야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논의가 중단이 된 상태고 지금 이 상태로라면 해를 넘기면서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1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또 1월과 7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월 임시국회 열리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수하게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면 왜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본인은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자꾸 보충수업 하자는 거랑 똑같아요. 왜 제때 12월에 임시국회 국회 열렸을 때 여러 가지 논의 좀 하지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가 1월 달에 또 하려고 하느냐 그건 속이 보이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라는 방탄 아니냐. 지금 4분의 1만 하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임시국회 열릴 수 있거든요. 국회 열리는 기간에는 또 체포 동의안을 또 포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시국회 열리는 동안에는 또 함부로 체포를 할 수 없으니까 방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있어도 방탄 민주당 소리를 지금 들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정도면 좀 곤란하죠. 특정 대표를 위해서 자꾸 국회를 연다. 이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지금 진짜 시급한 게 화물차 안전운임제 그리고 30인 이하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이거 법해야지 당장 내일이면 끝나요 이 법이.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일도 좀 하면서 수업시간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1월 달에 좀 시간 좀 주입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은 안 하다가 수업시간에 안 하다가 자꾸 보충수업하자고 1월 달에. 그 속이 좀 뻔히 보이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선장 한 명 구하려다가 민주당 자체도 같이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1월 임시국회는 방탄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방탄소년도 아니라 방탄민주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뭐 어쨌든 임시국회 1월 달에 그동안 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 열심히 일할 거야. 보충수업이라고는 하지만 보충수업 필요하면 또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보충수업이라도 해서 제대로 좀 논의하면 그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속이 좀 뻔히 좀 보이니까 좀 민주당을 제가 좀 비판하는 겁니다. 네. 1월 임시국회 보충수업이 열립니다마는 진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음터널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어제 큰 화재로 인명피해도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일단 사망자는 5명인데요. 부상자가 2명이 오늘 더 발생을 했네요.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방음터널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대책회의 열었는데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으면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또 화재의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 얘기를 잠시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방음터널이 폴리카보네이트 그리고 폴리메타크릴산메틸이라는 재질이 보통 사용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난 방음터널은 가연성 소재인 폴리메라크릴산메틸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PMMA라는 재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확인 결과 도로건설공사의 기준이 담긴 도로 설계편람에서 지난 2012년에 방음터널에 사용되는 재료가 불연성이어야 한다라는 지침이 원래 있었다가 삭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999년 도로 설계편람에는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 외부는 불연성 또는 준 불연성이어야 하고 내부는 흡음재료는 자기소화성으로 연소시 화염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침이 나오는데 이게 삭제된 겁니다. 터널 안은 화재가 나면 더 위험하고 대피하기 어렵다는 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전지침은 오히려 더 위험하게끔 바뀌었거든요. 왜 이렇게 지침이 바뀐 걸까요? 그거 보면 참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느냐. 햇빛도 좀 잘 봤고 또 투명성도 있어서 보기에도 좋다 그런 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것도 업체 로비들도 많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좀 필요한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관침한 게 pmma에 대해서 지난 2020년 8월에 광교 신도시 하동IC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인명피해는 안 났지만 위험성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 교통연구원이 아크릴 소재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올해 2월에 감사원이 방음 터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뭔가 조치를 해라 그랬는데 국토부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용역만 주고 지금 손을 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닌가. 이 뭐 산풍 백화점 붕괴라든지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세월호라든지 이런 기본 바탕에는 괜찮겠지. 이런 사고 마인드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미국의 하이니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1대 29대 300. 맞습니다. 한 번 대형사고가 날 때는 29번의 작은 사고가 나고 300번의 사고는 안 났지만 날 뻔한 일이 있었다. 그동안에 이렇게 누적이 됐는데 몰랐던 거죠. 저도 뭐 이번 사고 난 데가 제 집 옆에라 지나다니면서도 그런 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아무래도 공사 한 사람도 설마 터널 금방 휙 지나가는데 거기서 무슨 불 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투명 플라스틱이 그렇게 불에 잘 타는지는 아마 대부분 처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불똥이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옥불 상황이 연출이 된 건데 이게 참 이제 방음벽을 지날 때마다 조금 겁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사고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발생시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어나고 있는 강남구 스쿨존 사고도 그렇고요. 계속 짚어보면 계속해서 위험성이 제기가 됐지만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일어나고 해결하고 일어나고 수습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근본적으로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다들 손을 놓고 있으니까 이번에 북한이 무인기 와서 수도권을 상공을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 설마 그러려는 했거든요. 이 설마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여러 책임 있는 사람들 기업이라든지 원희룡 장관도 공사 전면 중단하고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데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라 말은 시원시원하게 잘하거든요. 현장에도 빨리빨리 뛰어가고 층간소음 나오니까 이런 일 다시는 없게 조용히 살게 해 주겠다. 부동산 문제 없게 해 주겠다. 자신 있게 나왔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꼼꼼히 좀 미리 좀 대비하고 챙기는 이런 좀 장관이라든지 좀 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동안에 이것도 pmma도 두 차례 지적이 됐는데 다들 그냥 이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우위독경이라고 소규의 경익기로 다 지나간 거죠. 그래서 책임하다못해 이번 사고 낸 집계차 운전기사도 나 잘못 없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책임은 아무도 안 지면서 피해자만 있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자꾸 나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윤 대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년 전 2020년 8월에 똑같은 방음터널 화재가 똑같은 화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바로 새벽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때만이라도 이 방음터널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라면 어제와 같은 그런 비참한 사고는 없었겠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